네! 헬프! 물 버릴 건데 당면 좀 잡아줘 으아악! 아니 만들어서 내가 잡고 싶어요 가는 기계는 어디 있어요? 제가 가면... 블렌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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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리즈! 어, 감사합니다 아, 그게 블렌더? 어, 믹서기네 그냥 야, 그럼 내가 잡았던 거 뭐냐, 이거? 그럼 뭔지 모르겠다, 그거 맷돌 아니야? 음식물 3통 아니야? 어, 그런 거 같긴 한데 약간 진짜 수경이 이거 알아요? 여기, 여기에 닿아야지, 여기 이렇게 세상은 발달했습니다, 여러분 손 다치지 않게 여러분, 이런 거 사용하세요? 야, 남준아 가위 내 쪽으로 닿지 마라 아, 남준 무서워 저도 제가 무서워요 박힌다, 이거? 자, 그럼 이거 파이팅! 자, 뭐 알아서 드세요? 파를 썰으라는데 파 기름을 쓰라고 하는데 뭐야,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네 껍질부터 까시고 찬물이 안 닿고 까시고 잠시 후 야, 남준아, 뺀다 하지 마 남준아, 뺀다 하지 마 하지 마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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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케이, 아무것도 하지 마라, 오케이 너는 첫째 단전, 북째 단전, 셋째 단전이야 너는, 어, 안전하게 가자 망했다, 망했다, 망했다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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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벌써 망했어? 안 망했어 벌써 망하면 어떡해 아니, 형, 있으라 너무 얇은 거예요? 아니, 얘가 부어지잖아 아니, 유쾌해요, 형님? 형, 근데 전자레인지가 어디 있어요? 이거 깨를 얼마나 넣은 거예요? 아니 얘가 부어지잖아 아니 유쾌해요 형님? 형 근데 전자레인지 어디 있어요? 이거 아니죠 형? 이거 전자레인지 아니죠? 태양이가 햇바 5번에 돌리려고 해요 햇바 5번에 돌려도 돼? 어? 야 태양아 5번에 돌려도 되는데 그니까 맞잖아요 뭐냐 이거? 내가 볼 때 아 이거 쳐야 돼 내가 봤는데 멋있다 너 근데 뭐가 뭐야? 근데 그건 알아야 될 거 같은데 뭐가 뭔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쓰는 거야 이거? 어디가 아피고 어? 어? 설탕, 참기름, 깨소금을 넣어 묻힌다 형 제가 묻힐 수 있을까요? 내가 묻혀도 되는 걸까 뭔가를? 볼렌체? 뭐지? 가는 거 이름 뭐더라? 볼론해제? 아니 볼렌체? 볼렌체? 볼렌체 볼렌체? 오징어 손질 어떻게 하는지 아시는 분? 이거를 얘를 이렇게 뺏는 거야 이렇게? 에이! 느끼고 사는 우와 후후 후후 아 그래요? 맞나 이렇게? 맞아요 뭐야 이거 왜 왜 내 왜 뭐야 이거 딸이 낼 수 있었따라 으아 안 먹돼? 뛰고 사는데? 아 씨 대단한데? 으아악! 으아악! 대단한데? 계란 푸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린푸는 아린푸는 믿을만 하니깐 좋았어 이런 좋은 소리가 나야 되고요 거기서 이렇게 아 아 자 여러분 다른 것들에 신경 써도 돼요 하하하하하하 으아악! 아 하하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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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고기를 꾸면 어떻게 해요? 고기도 네 주윤아 형이야 옆에서 같이 잘라줘야 될 것 같아요 탈 것 같아서 고기가 어 지금 거의 막 고기는 다 익었어 지금 아니 거의 다 안 익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다 배탈 났으면서 오우 야 너 치사한 거 갈아 야 너 먼저 갈아봐 이거 나보다는 나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되는가? 오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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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 되게 좋아 쩔어 쩔어? 오우야 진짜 되게 좋아 야 한번 해봐 x2 오우야 진짜 되게 좋아 야 한번 해봐 x2 진 씨 이거 보십시오 자 됐다 됐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보이시죠 보이시죠 여러분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찾았죠? 자성인가요? 하하하하 여러분 하하하하 사실 사실 여러분 고구마처럼 보이는 것도 접시의 행동입니다 진영! 진영! 아 지금 봐 이런 순수한 재미 어때요? 웃음 점수 10점 드리겠습니다 역시 웃긴 놈이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맹촌TV 가진 놈 어떻게 해요? 운전대처럼 하하하하 야 절대로 싸는 게 안 돼 형 어떻게 쓰는 거야 이거? 어디가 아피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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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 됐어 어? 이렇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잘못 만들었지 아 숟가락으로 해 아 숟가락으로 해 숟가락으로 해 어 남준이 정말 어 그래 아 이거 물 들어가면 안 돼요 내 생각엔 그건 숟가락이 아니야 저게 더 숟가락 같아 형 큰 숟가락 어 남준아 저게 숟가락이야 맘 들어 감 봤어? 맛있어 보여? 어때? 호추 너무 많이 뽑았다 야 호추 너무 많이 뽑으면 맛없는데? 어 나 호추 너무 많이 뽑았는데 어? 빼 어떻게 빼요? 어떻게 빼요? 하하하하하 이거 알아? 아니 기름 무서워가지고 진짜 기름 무서워서 요리하거나 진짜 삼겹살 구분할 줄 알아? 구분할 줄 알아? 뭘 구분할 줄 알아? 삼겹살 구분할 줄 알아? 삼겹살 일단 배가 삼겹인지 아닌지 봐야 되는데 하하하하 야 야 모르겠는데요 내고 콸콸콸 말고 설탕 조금만 저기 설탕이 소금인지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설탕 소금인지 확인해 설탕 소금인지 확인해 설탕 소금인지 확인해 야 소금이다 이거 야 소금 낼 뻔 했다 야 센불로 해 끄지 말고 끄지 말고 센불로 해 어 남준이 그 무슨 썰기야? 이거? 남준 썰기 야 내가 이렇게 자르래지 누가 다 지랬어 아 그게 바로 남준 썰기 아 형 오케이 나와 넣어 넣어 아 아 아 아 아 설마 아니겠지 아닐 거야 어 아니여야만 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